겨자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겨자채에서 고기는 삶아서 편육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자 발효를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먼저 동시에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재료들은 모두 씻어놓고 껍질, 당근 껍질 벗겨놓으시고 배는 설탕물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셔야 갈병 방지가 될 됩니다. 고기는 뜨거운 물에 넣어야죠. 편육은 미나리, 강회, 겨자채는 뜨거운 물에 고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옆에 물 끓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가루는 한 큰술, 그 다음에 물을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뻑뻑하게 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요. 미지근한 물 반 큰술 정도를 넣고 개어서 가루가 날리지 않게, 그렇다고 또 질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을 때 뚜껑 위에 올려서 발효해 주시면 돼요. 그동안에 다른 거 해볼게요. 겨자채의 야채들은 사이즈가 4cm, 1cm, 두께는 0.3cm입니다. 양배추를 필 수는 없죠. 그냥 구겨져 있으면 구겨진 그대로 4, 1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양배추에 이렇게 두꺼운 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포떠서 사용하시거나 점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배추 많이 나왔다고 너무 많이 버리지 마시고 거의 잔량을 다 쓰시도록 합니다.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양배추 심지 두꺼운 거 나오면 이렇게 포떠서 굳지 않게 사용하시고 또 4cm, 그 다음에 1cm 두께는 0.3cm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4, 1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배추는 물에 찬물에 담가서 아삭아삭하게 준비를 합니다. 양배추, 오이, 당근 모두 물속에 넣어줍니다. 밤은 편썰시요. 두께는 없는데 다른 채소들이 0.3이니까 0.3 두께로 편썰어서 또 물에 아삭아삭하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근도 4cm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1cm 그리고 두께 0.3이 되도록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야채들이 사이즈가 똑같게 해주셔야 돼요. 당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 넣어놓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으니까 고기를 익혀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는 완성이 4가 나와야 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5나 6 정도 그대로 일단 핏물만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끓는 물에 넣어주시는데 10분 정도 끓일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기 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넣고 나서 잠시 뚜껑을 이렇게 열어두세요. 그리고 고기 색이 겉면이 변화하면 중간불로 줄이면서 뚜껑을 닫아 툭 익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때 뭐하냐면 겨자 개어났었죠?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엎어서 발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10분 동안 나머지 채소를 썰어주시면 돼요. 자, 오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은데요. 일단 시험 볼 때는 4cm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cm 먼저 맞추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돌려깎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1cm씩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고 또 천물에 담가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발래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4cm 맞추고 삼각형으로 오이를 자르는 겁니다. 한 1cm 정도 되게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잘랐죠? 그리고 또 1cm 되게 잘랐어요. 자, 또 껍질 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높이가 1cm 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바른 후에 이거를 0.3을 자르는 거죠. 끝머리는 약간 넓게 잘라서 하얀 부분을 떠서 넣어주시면 마치 돌려깎기 한 것처럼 색깔이 이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0.3으로 그냥 이렇게 편썰어줍니다. 1cm는 이미 산발래를 하면서 맞췄기 때문에 그냥 0.3만 맞추면 되는 거죠. 항상 긴 거부터 맞추시면 사이즈 썰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배추, 오이, 당근 담을 모두 썰어서 찬물에 아삭아삭하게 준비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 배입니다. 배는 4cm죠? 만약에 배가 길면 4, 4 만드시고 배가 애매하면 가장자리를 잘라서 가운데 부분을 4cm를 만들면 돼요. 지금은 길기 때문에 가운데를 한번 잘라서 양쪽으로 맞춰볼게요. 4, 1 그 다음에 편썰어서 자, 이런 식으로 4, 1, 0.3 지금 버무릴 게 아니라면 다시 설탕물 또는 산소차단만으로도 갈변 방지는 되기 때문에 같이 물에 넣어놓으셔도 돼요. 자, C부분 정리하고 4cm 맞추고 그 다음에 1 4, 1 맞추고 그 다음에 0.3 자, 이렇게 채소를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물에 담그는 건 좋은데요. 오랫동안 담그시면 비타민C가 빠져요. 그럼 물기를 빼놔야 되겠죠? 자, 물기 빼겠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모두 물기를 뺐는데 이렇게만으로는 물이 충분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면보에 한번 감싸서 면보에 한번 감싸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빼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겨자가 이렇게 바람으로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매운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정도 발효가 되면은 매운 냄새가 나요. 그럼 설탕 하나 식초 두 번 그 다음에 소금 두 손가락으로 조금 맛의 대비 효과죠? 간장 몇 방울만 색깔만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서 설탕, 식초, 소금, 간장 섞어서 약간 뜨거울 때 섞어놓으셔야지 이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미리 섞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버무리도록 합니다. 자,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삶으면 이렇게 찔렀을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삶아주시고 고기는 식은 후에 썰기 때문에 면보나 키친탈로 이렇게 감싸 묻고 그 다음에 나중에 썰어주도록 합니다. 자, 지단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노른자, 흰자 양쪽으로 분리해주시고 혹시 분리하시다가 노른자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다 부으시고요. 수저로 이렇게 건져주셔도 돼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알끈을 빼기도 하는데 알끈이 안 빠지면 나중에 이렇게 젓가락이나 수저 이용해서 알끈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항상 100% 넣어주시면 돼요. 어느 지단에서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젓가락 이용하셔도 당연히 되겠죠. 젓가락으로 아니면 수저로 지그재그로 섞어서 큰 덩어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큰 덩어리를 그 다음에 체에 내리셔도 돼요. 혹시나 잘 안 풀린다면 항상. 그 다음에 이렇게 섞었는데 기포가 많이 생기면 이거를 기울여서 수저로 한번 이렇게 제거하시면 훨씬 쉬워요. 이 기포를 제거 안 하면 지단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른자 노른자는 기포가 잘 안 생겨요. 생겨도 톡톡톡 내려쳐주시면 돼요. 채로 내려도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그재그로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지단입니다. 불은 약하게 해주시고 프라이팬을 달궈주세요. 달구신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또 식용유를 달궈줍니다. 바로 닦지 말고 기름을 한번 이렇게 코팅을 시키고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 기름이 너무 많은 경우에 지단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약간만 촉촉하게만 코팅을 해주시고 이러는 중간에 불이 세다면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자 온도가 높다면 이렇게 불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흰자부터 하든 노른자부터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흰자 하면서 동시에 노른자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흰자가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흰자를 먼저 넣고 노른자를 넣고 노른자를 뒤집고 그 다음 흰자를 뒤집으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온도 체크할 때 이렇게 손을 올려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는 조금만요 이렇게 갖고 와봐요. 갖고 왔는데 지글지글 끓는다 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은 거죠. 그렇다면 조금 식혀서 하도록 합니다. 들어갈 때 이렇게 칙 소리가 안 나면서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정도가 좋고요. 제가 잠시 불을 꺼놨다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란을 손잡이를 이용해서 펼쳐주시거나 수저를 이용해서 펼쳐주세요. 자 중간에 부풀어오르는 데가 있다면 불이 세다는 증거입니다. 약불로 해도 오랫동안 달궈면 세요. 그럼 잠깐만 불을 끄고 남은 열로 해주시면 되고요. 노른자는 양도 적고 금세 있고 뻑뻑하기 때문에 수저로 얼른 긁어서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양이 항상 비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흰자만큼 넓게 펼쳐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후라이팬 사이즈는 26cm입니다. 자 사이즈는 크게 상관없어요. 펜 사이즈는 자 다시 약불로 끼고요. 온도 조절 잘 해주셔야 돼요. 후라이팬 들었다 맞다 자 빨리 뒤집으면 힘자 찢어집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펜이 크다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후라이팬에 골고루 열이 닿을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고요. 자 노른자 먼저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른자 색깔 변했고요. 익은 데부터 잡고 가운데 살짝 걸터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는 지금 이쪽이 조금 덜 익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려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조금 더 말랑말랑해 보여요. 남은 일로 조금 더 익혀 볼게요. 자 이제 흰자 뒤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뜨겁거나 찢어질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양쪽을 다 떨어뜨린 후에 뒤집어 주시면 훨씬 안전하죠. 얇은 데에 잡고 살짝 빨래 널듯이 걸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주고 혹시나 구부러지거나 마음이 안 들 때는 이렇게 키친살로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약불 자 그리고 지단은 식은 다음에 썰어 줍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두시고요. 다른 거 볶을 거 있다면 볶는 거 끝나고 그때 지단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색깔 확인하시고 투명한 데 없이 잘 나왔어요. 자 갈색 안 나죠. 계속 프라이팬에 있어도 약불 껐다 약불 껐다 이렇게 불조절 해줍니다. 자 이제 고기 한번 썰어 볼게요. 식은 고기는 4cm에 맞추고 자 겨자채 사이즈죠. 그 다음에 1cm 여기 1cm 나오네요. 그럼 그대로 사용하고요. 만약 1cm가 안 나오면 다시 편을 썰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께 0.3이 되게 편을 썰어 주시면 돼요. 슬근슬근 비벼서 써시면 훨씬 더 잘 살릴 거예요. 자 그리고 물기 뺀 채소와 함께 버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단도 썰어야 되겠죠. 지단은 먼저 4cm 만들고 자 4cm 만들고 그 다음에 1cm씩 너비로 2,3개씩 겹쳐서 썰어보세요. 더 빨리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 먼저 맞추고 1cm씩 썰어 줍니다. 자 이제 겨자채 완성해 볼게요. 채소 그 다음에 고기 지단은 부서지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 주시고요. 혹시 겨자즙이 겨자소스가 덩어리가 많이 져 있다면 이렇게 채에 내려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겨자소스가 많다면 바로 여기에 내리지 말고 다른 그릇에다가 내려놨다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수저 젓가락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끝으로 가볍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자 지단 이제 넣어야죠. 자 그 다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양배추나 오이 당근이 꽤 많기 때문에 양배추나 오이 당근을 먼저 안쪽에 담아주시고 다음에 노른자 당근 등을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삥 둘러서 이쁘게 담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전량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겨자체에 고명이 있었죠. 잣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잣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자체 완성되었습니다.